1, 2, 3 What's your number? 다자하! 워만추의 시크릿 넘버! 저희 시크릿 넘버가 제2회의 팬아시아 파트너머즈에서 베스트 아티스트인 차이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번, Best Artist of K-Gramma OSD 수상에 이어 이번에도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저세계에 계신 락키분들께서 투표해 주셨다고 해요 이번에도 시크릿 넘버에게 많은 투표를 해주신 팬며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항상 시크릿 넘버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만큼 저희는 항상 좋은 모습 그리고 많은 모습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국 관승은 일회의 영위는 이주의 팬저 오늘 굉장히 행복해! 와끼! 아이니멀!